2020년 8월 26일 흉가여행 42탄 Start! Go! 공포방송 No.1 지금은 또마시대 가자 신속히 이동하라 바로바로미 가보겠습니다 어? 무슨 소리야? 무슨 소리야? 아 잠깐만 바람인가..? 바람 일도 없는데..? 누구세요? 소리.. 공소리.. 공소리.. 공포방송 No.1 거기 누구 있죠? 거기 누구 있죠? 말씀 좀 해보세요 잠깐만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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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누구 있는 거 같은데..? 잠깐만.. 잠깐만.. 누구.. 있정? 잠깐만요 어..? 손자국..? 손자국 뭐야..? 잠시만요 저기요 여기 정신차로 잠깐 이상하다 여기 잠깐 이상해 여러분들 뭐야 이거..? 뭐야 이거..? 뭐야 이거..? 뭐야 이거..? 잠시만.. 여러분들.. 뭐 귀신한테 홀린거 같아 진짜, 거짓말이라 진짜 귀신한테 홀린거 같아 진짜 이게 뭔 장난인지 지금 모르겠는데 장난치지 마세요 어? 하지마세요 깜짝이 깜빡티를 하고.. 깜짝이야 온다 와..잠깐.. 뭐야? 잠깐.. 잠깐만..잠깐만..잠깐만.. 뒤에 누군가 있다..잠깐만.. 누구..? 뭐 있어요? 뭐 있어요? 미치겠네 진짜.. 미치겠네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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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도망가지마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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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또 마지막에.. 안 돼.. 뭐야 이거..? verses 1꽃 WARSH WARH WARSH 别urs 잠깐만요 잠깐만요 자! 우리 얘기로 합시다 잠깐만요 갈테니까 얘기로 해요 자 이제 그만이요 그만이요 하실 말씀이 있으면 우리 얘기로 합시다 혹시 저 얘기 듣고 계십니까? 이거 뭐예요? 이거 무슨 의미입니까? 자 그만이요 이제 알았어요 이제 이제 알았으니까 이제 우리 얘기로 해요 이제 그만 그만 그만이요 그만하라고 했습니다 그만하라고 했.. 그만하 respectable 그만ream 내 선생님 넌 지금 edsię자 으악! 잠시만요. 잠시만요. 지금 누가 당겼어. 뭐야..? 잠시만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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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. 잠시만요.. 잠깐만.. 방금 못보었다.. 유리창에 비친가 봐.. 잠깐만.. 저 창문에 비쳤어.. 창문에 비친가 봐.. 창문에 뭐 비쳐.. 아니.. 잠깐.. 뭐야.. 밖에 있는 건 아니고.. 사라진다.. 봐봐.. 저거 봐봐.. 사라져.. 누구세요? 누구세요? 사라진다.. 밖에서.. 누구십니까? 누구.. 누구십니까? 뭐.. 형체 있다..잠깐만요.. 여기 건물에 상호가 있어서 조금만 이해해 주십시오.. 죄송합니다 건물에 상호가 있어서 조금만 이해해 주십시오.. 조금만 이해해 주십시오.. 찾았다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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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시만요.. 여러분들.. 잠깐만요 여러분들.. 여기 있죠? 양각이가 뭐야?! 둘입니까? 둘이에요? 둘입니까? 둘입니까? 예예 아니.. 말씀이.. 아니.. 마음에 안 드신다고 한다면 그냥 나갈게요 예? 그냥 나가겠습니다 마음에 안 드신다고 하면은 그냥 제가 나가기로 할건데.. 제가 그냥 나가기로 할건데.. 어? 어..? 키.. 도망간다 아.. 아..아..아..아..아..아..아.. 여러분들? 잠시겠어요? 뭐야?! 저하고 대화할 의사가 있으시면 문 한 번만 열어주십시오 만약에 얘기할 의사가 없고 계속 장난만 치실거다 하면 안 열어주셔도 됩니다 아니요 잠깐만요 제가.. 다른거 없으.. 예 감사합니다 제가 담배 한 대 드릴게요 예 제가 담배 한 대 드리겠습니다 제가 담배 한 대 드리겠습니다 결혼식을 앞두고 죽은 요로라다!! 담배 드리겠습니다 됐어 물을 담배 드리겠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담배 여기 있으... 혹시 남성분이 제 말이 맞다면 문 누르라고 대답해 주십시오 혹시 남성분이십니까? 아니면 여성분이십니까? 그러면 투쟁입니까? 다시 한번 질문 드리겠습니다 담배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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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담배!! 방금 발소리같은거.. 뭐야..잠깐만.. 자, 잠시만.. 여기 있어요 혹시? 어?! 뭐야?! 미쳤다 여기.. 하.. 안되겠다.. 얘기 안 하실거죠? 어디세요? 잠깐만.. 상호명이 나왔다고? 상관없어! 신고해! 신고하란 말이야 지금 당장! 당장 신고해! 내가 어떻게든 해줄게! 당장 신고해! 신고하란 말이야 지금 당장! 내가 어떻게든 해줄게! 내가 다 받아들여줄게! 알았어? 당장 신고해! 당장 신고해! 사라졌다! 당장 신고해! 경찰은 다시.. 엄청나게 야무차이겠지만.. 이왕이면 안걸리는게 좋은게.. 불은 다 꺾고.. 이왕이면 안걸리는게 좋지.. 이왕이면 안걸리는게 좋지.. 이왕이면 안걸리는게 좋지.. 아니 그거를 검색하면 나오나? 시원하게 검색하면 나오나..? 그가 다! 좋아요! 알람객 짱.. 부탁드려요 오